안녕하세요 타이밍입니다 제가 암 걸릴 것 같아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아 진짜 제가 지금 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나만의 줄사 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개봉했습니다 덱을 뜯었어요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뭐 괜찮았는데 그 후로 저만의 마법사 덱을 계속 병행하면서 키우다가 제 마법사 덱이 레벨 15가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딱딱 보여드리려야 했어요 이게 한 번 더 영상을 제대로 보여줘야겠구나 근데 제가 거짓말 안하고요 7번 연속으로 패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그래가지고 아 지금 제가 너무 열분 나서 너무 열분 나와서 그냥 찍어야겠어요 그냥 찍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발 방송을 하는데 지진 않겠죠 제가 아주 그냥 이기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짜증나 너무 짜증나 나의 상대가 될 사람은 불쌍합니다 아주 불쌍하네요 왜냐 질거기 때문이죠 적절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잘못했으면 반칙왕을 만날 뻔했네요 제이나 대 안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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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두인이아있네요 안두인 썸썸 이라는 사람이네요 후회하게 해드리죠 전 두번째로 공격하는게 나은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두 카드를 돌려보내겠습니다 제 기계 카드가 안나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가 안나왔긴 하네 또 안나왔네 어쩔 수 없지만 동전 한입 후후 언제나 말씀드리는거지만요 여러분 하스스턴 게임할때는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감을 이 요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게임을 이렇게 시작했을때부터 반응이 약간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집중해 보시죠 썸썸 저걸 준비해 준비 완료 없애버리겠어 내가 지금 어떤걸 당하고 하는지 넌 모르지 없애버릴거야 아 이거 예비부품 아 이거 괜찮던데요 저 카드는 뭔지 알고있습니다 발사 따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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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 zooming 마친다 이렇게 느긋하게 시작하는겁니다 느긋하게 시작한들 거죠 속임 differentiate 얘가 죽으면 데미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쵸? 그치 그치? 괜찮아요. 아직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. 쓸만한 카드가 안 나오네. 어떻게 할까요? 돌진? 아 이거는 하수인이 내 공격을 영웅을 공격하면 그 하수인을 설치합니다. 이건 나중에 사용할 때가 되게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발사 기브앤테이크죠? 때리렴. 어차피 언젠가는 마이너스이 됐어야 됐어요. 그 친구 때문에. 이제 좀 이따가 회복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오면 회복해야겠죠? 산성 늪수의 괴물. 저 친구는 저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죠? 제 카드 중에서는 제가 공격을 가질 수 있는 카드는 없으니까. 캐릭터 하나에게 사면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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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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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돌진해서 쟤를 없애버릴까요? 아예 차단을 해버릴까요? 차단을 해버리죠? 공격할 수 있는 상태를 아예 차단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글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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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기 전에 말씀하시던가요? 글쎄요? 빡빡 다음엔 모르니까요. 플러스타되면서 어떤 카드를 얻을지 보고요. 만약에 이상한 거 나온다? 그럼 일단 그냥 이거 하죠. 이상한 거 아니라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도발. 그래야 제 영웅도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. 아주 그냥 너무나 짜증나서 목소리에 힘도 안 나와 이건 어떨까? 별로일 것 같아. 그냥 내 턴을 해줘 내 턴을 기다리면 나도 더 기다리지. 근데 암이 걸렸어. 하... 약간 말씀드릴 게 있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작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일곱 번 연속으로 폐를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저작권에 대한 공부를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.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들어가가지고 공부도 하고요. 유튜브 제작자 아카데미였나 거기로 들어가서 영상들을 계속 쭉 연속으로 보면서 또 보고 아주 그냥 다 했거든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벌써 다 스트레스받고 그래 이제 빨리 15도 돼서 방송직자. 스트레스 풀어야지. 근데 일곱 번 폐냈네요. 제가 어느정도 스트레스받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눈치채시면 여러분들은 짱짱맨 얘 뭐하냐? 야! 저기요! 썸 썸님 저기요? 저런 경우는 처음 봤네요. 뭐... 그래 고마워. 그냥 내 턴 해주지. 시간 아깝게. 우기도 없고.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음... 이거? 이거 할까요? 이거 할까요? 총 카드가 없어요. 소환한다. 망했어. 더 망했어. 망했어! 망해버렸어. 싹싹 망해버렸어. 싹싹 망해버렸어. 그냥 얘를 소환할 수 밖에 없네요. 짜자잔! 선을 종료하겠습니다. 이 친구 지금 카드를 뽑자마자 이렇게 나왔어요. 아까 전 상태에서 이 선이 다 되도록 해서 그런건가요? 나 뭐하니? 아저씨 이 사람 왜 이래요? 펌펌님 아 펌펌님 어디 가셨나요? 이 펌펌님 어디 가셨어 저 분? 가셨나? 어디 가셨대? 아니면 진짜 그냥 모으고 있는건가요 설마? 뭔가 모으고 있는걸 수도 있어요. 그거에 알맞춰서 어마어마한 애를 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하겠습니다. 얼마나 무서운 애를 낼려고 저럴까요? 불안하네? 되게 불안하네요. 얘를 뭐 이거 할 수 밖에 없네요. 힘들었어요. 짜자잔! 전투 준비! 너 얼마나 대단한거 낼려고 이렇게 하는거야? 펌펌님 저 긴장되는데 자꾸 이러시면 좀 곤란하거든요? 좀 매우 곤란하거든요? 저기요 저 안들려요? 아줌마 아저씨인가? 아저씨 뭐하시는건지 뭐 그래요? 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저 친구 왜 저럴까요?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거짓말 안하니까 진짜 무서워요 얼마나 대단한 놈 낼라고 이번에는 마나 수정하는게 이렇게 하고요 예를 낼까요? 일단 먼저 대단한 애들은 먼저 넣죠 아저씨 저 진짜 무섭거든요? 일단 당신 조금씩만 드릴게 조금씩만 안 아프게 조금씩만 저 사람 되게 무섭거든요 지금? 너 게임 나갔니? 너 게임 나갔니? 혹시? 아 진짜 게임 나간거 같은데요? 아니 그러지 않은 이상 이런 경우는 없을거 같은데 아 진짜 게임 나갔나? 아 게임 나가도 이러나요? 게임 나가면 오히려 이러지 않지 않나요?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카드를 낼라고 아이고 긴장감이 도는 와중에도 용암광정사 을 낼까요? 이 친구 먼저 내겠습니다 아 저 친구 나갔나 진짜? 흠 일단 가만히 둘게요 이게 뭐하는거에요? 너 뭐하냐? 너 진짜 뭐하냐? 낼거 같았습니다 돌아갈거 같았어요 정말 돌아갈거 같았습니다 제가 저거를 기다렸죠 아 저거가 나오는 거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뭐 이럴수가 그래요 어디갔나 했네 방금 돌아왔네요 어 제가 지금 아이디 하나 까먹었어요 근데 엠넷 아이디가 뭐더라? 아 뭐하냐? 비상력 뭐 뭐 이렇게 뭐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지금? 얻었어 얻었어 까미 기억났어 기억났어 아 아이디 기억났어 조금만 더 버텨봐 내가 그래 너 뭐하고 있어봐 기억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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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? 생명력 1위로 회복하고요 제가 나갔다 온건가요? 저 모르겠어요 뭐하라고 하냐 뭐 이렇게 된 이상 없앨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없애는 게 옳은 행동이 맞겠죠? 그런 거겠죠? 아직 그냥 없애버리겠어요 야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걸로 어? 이거 두 개 할게요 얼려버리고요 얼려버린 척하고 없애버리겠습니다 빠빠 6 7 8 9 10 10 10 10 10 10 10 14 15 17 18 19 20 그러네요 다음 턴을 기약하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 전 한방을 노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깐 한방을 노려보지 뭐 어 살려두길 잘한거겠죠?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뭐야 내가 원하는 노래가 안나오냐 상대비템에서 부닭이요 와 진짜 운 좋네요 진짜 운 좋아 그렇지 않나요? 진짜 운 좋다 여기서 쓸만한거 있나요? 이걸로 쟤를 먼저 처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 그래 알았죠 너희 언니한테 까불지 않을게 그래 빨리 턴을 종료해주시면 제가 좀 얼른 당신을 처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아저씨 아저씨 아줌마 아줌마 뭐하세요 괜찮 아주 괜찮아 그냥 빨리해 빨리해 괜찮으니까 빨리해 없애버려줄테니까 빨리하라고 없애버려줄테니까 아 그참 이 아줌마가 가슴을 아프게 하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습니까 흠 와 시간 끌기 대마왕이에요 이분 뭐하시는 분인가 썸떡님 아 썸떡님 그래도 뭐 아이고 그래 드디어 내 차례가 됐네요 다운로드 뭐야 오케이 죄송합니다 잠깐 다른거 하고 있었어요 음 뭐야 이거 왜이래 왜이래 아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였어요 일단 맞고 일단 때려야겠죠 2가 남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공격이 오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없앱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나 어떻게 하냐 어차피 된거 어차피 이렇게 된거 짜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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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따 소환해 이제부터 엄청난 공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딱 보이시죠 아 그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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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오고 긴장하게 하지마 아프게 해주겠어 때리고요 잘가려보나 잘가려보나 잘 가세요 잘 됐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헐 헐크 이렇게 됐네요 내 음악은 어디갔을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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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